음성군이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로 충북도 내 고용률 1위에 올랐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음성군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77.2%,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71.4%, 청년 고용률 54.1%로 고용지표 3개 분야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취업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3,300명이 늘어난 6만 5천 명을 기록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도내 최고인 73.4%의 수치를 보였습니다.